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느낌을 이제 늙어서 갖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 열병이라고 그러고 연병이라고 하죠 머리 빠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여름 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리 너무 나서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중3 때 또 장티푸스에 또 걸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름 내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 있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신설학교였는데 그 운동장 가운데 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묘지를 팔지를 않으니까 아직 운동장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그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주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거기에 무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무덤 사이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또 이 삶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덤 사이에 누워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여기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언제부터 여기 누워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얼마 후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 줌의 흙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병마를 앓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이제 전라도 나주라는 곳에 살았는데 엄마 나주 의사 선생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광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는 요리 너무 심하니까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도 나주에 있는 시골 의사 선생님은 지금 제 상태를 못 고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낫다 광주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택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급히 가다가 영산강 다리쯤 지날 때 잠깐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기절해 있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체험을 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는 다 죽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을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생명은 대부분 100년 가지 못해서 끝나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생명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생명과가 있었다 그 생명과에 대해서 그 생명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질문 받은 내용들 중에 선악과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우리 먼저 목사님들 답을 해 주셨는데 그 선악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왜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선악과 먹을 걸 다 하셨을 건데 왜 만들었을까 저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안 만들었으면 아예 선악과 따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일도 없고 이렇게 될 건데 왜 그런 것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마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그래서 왜 그런 걸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6.1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편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키재기 할 때 아기들이 자기가 더 크다고 이렇게 발꿈치를 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크다 하고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천사장이 이제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공중권세자본자가 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이제 오게 됐다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세기 전에 이미 그런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달아간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궁창을 창조할 때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에는 바로 공중권세자본자라고 하는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할 줄도 알았을 거고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타락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은 불의는 종이지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까지 천사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중해 줄 만한 그런 존재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물론 천사는 불의는 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그래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하늘나라는 에서는 이제 쫓겨나서 하늘나라는 종리가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로 통일이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는 뜻을 세우긴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전쟁에 이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로 통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지금 이 땅에는 세계의 뜻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속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반하는 사탄 마귀의 뜻이 지금 이 가운데 운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의지 뜻이 있는데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고 사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뜻은 바로 사탄의 뜻도 없어지고 내 의지 사람인 내 의지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가를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건데 왜 만들었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미 이 에덴 동산이 창설되기 전에 이 공중권세 자본자가 이 타락한 사탄 천사가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죠 거기에 사람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뜻 다른 의지를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도록 창조를 하셨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로봇을 만드는 것하고 우리 자녀를 낳는 것하고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봇은 바로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와 사랑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로봇을 하나 쭉 만들었어요 미스트 코리아 같은 아주 늘씬하고 예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살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탁 집어넣습니다 항상 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로봇가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한길 씨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는가 아니면 아이고 이게 내가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계속 사랑한다고 쫑알대는데 이제는 듣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로봇을 만들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가디스 이렇게 단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디스 러브 가디스 라이트 가디스 스프릿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로봇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부족한 사랑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격이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격이 같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죄악 중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랑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줘서 정말 선택적인 완벽한 사랑을 받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자녀로 만들지 않는다고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은 얼마든지 천사들 가지고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닮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반열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사탄에 대해서 그거를 선택,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선악가죠 이 선악가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하고 갔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 빠지면 죽는 커다란 웅덩이가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사람이 거기 살기 전부터 그런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웅덩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고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쳐놨어요 거기에다가 따먹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바로 선악가는 그 웅덩이에 대한 표시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그 표시줄을 안 해놨으면 그 표시줄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 표시줄을 안 해놨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공중권세 자분자라고 하는 죽음의 웅덩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줄을 하나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 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줄을 왜 쳐놨냐고 자꾸 그 줄이 없었으면 그 줄을 넘어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죽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마귀 사망권세 자분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사탄마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반드시 쳐놔야 되고 그의 말을 듣지 말을 하고 경계를 해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전지전능하니까 뭐 제도 막 있었던 것도 없다고 해버리고 안 넘어가도 해버리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맘대로 아니냐 전지전능하다면서 이런 질문도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위반을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지금부터 사랑 안 하는 걸로 정했어 내 맘이야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피조물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도 막 없애버리고 전에 있었던 법도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그러면 누가 불행하냐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이 불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절대 바라지도 않을 거고 바라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말을 뱉어놓고 다시 주워 먹어버리고 없었던 걸 하자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적셔서 과일과 곡식을 내게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한다 그대로 실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더라도 대상 자체가 믿을 수 없으면 그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법은 하나님도 오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으면 그 자유의지를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너 범죄했네 지금부터 자유의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하나님이 오기시지 않는다 이거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원리 중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양립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싹 없애버렸어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는 그거는 너무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지만 그 법도 하나님이 지키면서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새롭고 산기를 하나님이 마련을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삭순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십계명 오기면 구원 못 받나요? 그런데 율법 중에는 600여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오기더라도 한 법만 오기더라도 그러니까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법만 오기더라도 그거는 모든 법을 어긴 거와 마찬가지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원리하고 같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쇠사슬을 타고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쇠사슬 중에 다른 데는 다 다른 고리는 다 튼튼한데 하나의 고리가 약해가지고 끊어지면 결국은 그 쇠사슬은 끊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정말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조금 죄를 좀 용납해 주시면 안 되느냐 조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죄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는 누룩과 같다 곰팡이와 같다 이 곰팡이가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 팡이실만 한 거 그거 하나만 있더라도 온 떡덩이에 쫙 퍼지듯이 만약에 곰팡이 팡이실만 한 죄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죄가 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호리라도 남김없이 정말 그 죄값을 동전 한 입 털끝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성경에 엄중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의로서는 그 죄를 이제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갚는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죽었노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하고 거의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듣더라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대개 도 닦는다는 게 뭐냐면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죽는 것은 그냥 자연 속에서 왔다가 자연 속으로 가는 거고 바람과 같은 거여서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하면 어느 정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는 거지 결코 진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편안히 죽었더라도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셔가지고 분노 때문에 정말 막 불타는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냐 하나님 너무 악하신 거 아니냐 독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그렇게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지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놔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운 불 속일 수가 있다 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들 미움,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지옥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화내는 사람, 날마다 미워하는 사람 그런 죄악들이 점점점점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다 보니까 나는 더 분노하게 되고 내가 분노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더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죄악이 불길보다도 더 뜨거운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죄 속에도 화가 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불 같은 것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속에 지금 꼭꼭 숨겨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처리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저쪽에 가서 있어라 하고 거기 모아놓은 곳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정말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우리 드리미 학교를 통해서 만난 영혼들 중에서 단 한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미움과 분노와 질시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정신세계 영혜활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드리미 학교 학생들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된다 우리의 생각 영혜활동 혼혜활동은 이거는 이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갑자기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갓난 애기가 될 수 없어요 갑자기 노인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또 어린 날을 생각하는 거 순식간에 어린 날로 이렇게 돌아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신은 스피릿과 소울은 영원한 존재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육체하고 분리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걸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짧게 짧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형체가 없으시다 보니까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다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셀베이션이 아니고 리뎀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리뎀션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제 값을 치루었다 제 값을 치루신 것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했던 겁니다 그걸로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원과 구속의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동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죄 값은 100%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요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단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컴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리펜턴스 하고 돌이키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는 죄 값을 영원히 치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터널 리뎀션입니다 이 어머니 죄 값을 치루어 놓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럼 믿부시고 우리 의로사 너희 죄를 사실 것이요 그래서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값을 안 치루어 놓은 건 아니에요 죄 값은 치루어 놨어요 리뎀션은 되어 있지만 용서받는 것은 내 쪽에서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터널 리뎀션을 이터널 포기분이스로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자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점점점점 죄를 더 좁게 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것이 이제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도말해버렸다 도말은 페인트 도포하다 할 때 쓰는 그 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죄값을 이미 치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라이트니스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의롭지 않지 않느냐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그거를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점점점점 성화가 돼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제림하는 그 시점에서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노이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변화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몸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 노이가 유괴몸이 있지 않느냐 이 유괴몸 니네가 만들었어? 이것도 니네가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노이가 이렇게 유괴몸을 받았듯이 칠령한 몸도 그렇게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받는 것에 대해서 난 못 믿겠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정교한 창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지금 이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늘에 속한 칠령한 몸 새로운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몸의 모습을 잠깐 성경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 성경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 내가 변화될 영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더 실감나게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제 속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제 예수님을 요한사도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요한 게시록에 보면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름날 해를 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난 얼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한다 그분과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게시록에 요한 사도가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빛입니다 빛 자체예요 그리고 그 흰옷 사이로 이렇게 발등이 보이는데 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주물이라는 것을 다뤄 봤어요 쇠를 끓이고 하는 거 쇠를 끓이면 밝은 빛이 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석 이 주석이라는 것을 끓이게 되면 하얀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몸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 불에 달고서 빛난 끓었을 때 그 주석이 끓어서 물이 돼가지고 빛이 확 나올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몸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옷을 그 몸을 턱 주실 때 내가 와 그동안 이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더 성스럽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 하는 그런 후회가 막 몰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에 대해서도 새 예루살렘 송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한사도가 다 봤어요 그 치수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스타디온은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 도는 게 1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하면 그럼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 도는 게 몇 미터인가 그리스에 가면 두 개가 있어요 올림픽 스타디움이 192미터짜리가 있고 한 173미터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한 190미터다 약 200미터다 그러면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그러면 한 2,200키로에서 2,500키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한쪽 변이 그러면 미국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가로 세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1만 2천 그러니까 2,200키로미터면 비행기가 약 10키로미터 높이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높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동서 남북으로 세 문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진주 한 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진주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아름다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몇백미터씩 되는 그런 문들이 진주 한 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산 곳이에요 제가 그쪽 주민이고 그게 저희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처소가 맨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맨션이 미국의 좋은 집이라든가 이런 집 정도가 아니고 그런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길이 황금길인 거예요 그래서 유리같이 맑은 총금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4K로 깔아놨는지 더 영광스러운데 사실은 요한사도가 보고 어디다 비교할 수 없어서 막 보석이나 금에다가 비유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석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아마 요한사도님께서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도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내가 가봤다 그런데 이 얄미운 바울사도는요 제가 만나면 좀 따져보려고 해요 아니 요한사도님은 그래도 보고 나서 이렇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목소리는 큰 물소리와 같더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기록을 좀 열심히 해놨는데 바울사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의 말로 가히 형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왔노라 하고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사도 바울사도로 웃기지 마 그보다 더였어 뭐 그렇게 표현도 안 돼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 그런데 저는 고마운 게 우리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요한사도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내가 앞으로 이사 갈 집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제 빨리 가겠죠 그렇죠 저는 그날이 굉장히 복차요 그날이 굉장히 복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주님을 보리라 하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순간이 제가 아마 그 주님을 볼 때 부끄러울 것인가 아니면 그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걸 즐기다가 이렇게 가서 그 길 끝에서 그 즐거움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가 기쁠까요 부끄러울까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또 뭐 제법 괜찮은 그런 위치까지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고 정말 주님 일을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이제 체력이 조금씩 딸리는 것을 느낍니다 캄보디아의 의과대학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10년은 정말 죽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실은 정말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하다가 죽자 그냥 지쳐서 쓰러지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쉴 곳이 아니다 예수님 고난 받고 피 흘리신 이 땅에서 내가 즐거움을 더 찾고 더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거기에 용하러 온 곳이 있을 때 거기에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물질을 주셨을지라도 그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다 호비하는 거 그래서 네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먼 훗날 찾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물질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졌을 때 그때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찾게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 인생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주님 일을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때 그때 자라했다 착한 종아 하는 그 주님의 위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삶의 소망입니다 바라보고 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 장이에요 우리 사람을 처음 속일 때도 거짓말로 속였죠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이 됐고 어둠이 시작이 됐고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또 높은 자리를 가면 우리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거다 만족을 줄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돼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면 많은 번민이 있습니다 최소한 애터미 안에서 제가 직원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고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님일 것입니다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훨씬 더 고민이 많은 거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속이는 거예요 지식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놀이 자리 이런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들은 남들 보통 사람들 쉽게 화낼 때 말 함부로 할 때 그런 것도 할 수 없도록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높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물질로 만족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그 물질이 저에게 저의 만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세빵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50만 원짜리 월세빵 살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재벌 회장들도 만납니다 그분들도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바로 재물신입니다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우리를 그리고 거짓말 장애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결핍이 없었어요 우리가 손발로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천덕구르기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도 먹는 인 것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건을 만족을 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에 가시와 엉겅키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식물을 먹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시와 엉겅키가 나게 해서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왜 고생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나를 떠나면 평안하지가 않아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강제로 무조건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맞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앞으로도 근심 걱정이 많고 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내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속에는 죄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짐을 우리가 부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는 짐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가 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죄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면 그 죄짐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값을 치러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여러분들 마태봉 5장 6장 7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7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회복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인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노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언제부터냐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이래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려고 그러면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믿고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없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강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들의 백합벌을 보라 공중의 나는 새를 보라 길삼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 때 하늘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는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제 내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은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재물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고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래서 수평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거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 가지는 거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함께 체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어둠 속에 갇힌 눈물고 귀먹은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안전병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만큼 큰 죄악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강사분들을 통해서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 거듭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평안을 하늘에 속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죄 앞에서 항상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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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